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딱 썸네일 보면 어지러질하죠 저도 어지럽습니다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우리 남친이 비록 문대충이고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질은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뭐 이정도면 상위 1% 남자잖아요 원지 남자들의 허세 보통 남자들도 이정도 허세를 부리는지 좀 봐주세요 나이 차이 6살이고 남친이 연상입니다 최근에 제가 남친 폰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거 제 마음대로 몰래 본거 아니고 남친이 보여준거에요 먼저 인스타스토리 남자친구가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 내가 너무 이쁘게 나왔다면서 자기 너무 이쁘게 나왔어 이러면서 자기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거 본 친구들이 올 크크크 이런식으로 답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아 이거 여친이 자기 잘 나왔다고 올려달라길래 올린거야 하하하하 이러는거야 물론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두번째 과거 이야기 한때 돈을 되게 많이 벌었을 때 불법으로 벌었어요 벤츠같은거 끌고 다니고 맨날 백화점에 비싼거 명품 쇼핑한거 술만 먹었다 하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세번째 호칭 저를 부를 때 거의 매번 자기야 아니면 공주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친구들 있을 때는 딸내미 내 딸랑구 이렇게 불러요 네번째 퐁퐁남 솔직히 남친쪽이 데이트 비용 9대1로 내거든요 그냥 제 돈을 거의 못쓰게 하는데 이걸 본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야 너 뭐냐 퐁퐁남이냐 이랬는데 여자친구는 나한테 엄청 잘해줘 요리도 해주고 가끔 마사지도 해주고 인마 니들이 뭘 알아 이런식으로 답장 보냈는데 나는 그렇게 해준 적이 없거든요 뭐 지금 대충 생각나는건 이정도인데 보통 남자들 자기 친구들한테 이정도 허세는 부리는건가요? 저한테 평소 진짜 너무너무 잘해주고 엄청 착하고 여자는 제가 마치 처음인것처럼 정말 바보같이 해주는데 이런거 보면 분명 질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친구들이랑 연락 주고 받은거 보니까 뭔가 허세가 좀 있는거 같아서 기분이 묘해져요 원래 이렇죠? 내 남친은 상위 1%? 원제 아니 댓글 1번 야 불법으로 돈 번 놈이 질이 좋아 봤자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런걸 옆구리에 끼고 사는 너도 참 뻔하다 2번 뭐 여자가 때려쓴것도 아니고 남자가 좋아서 해주는건데 풍풍남 이렇게 하는 남친 친구들이 더 웃기네요 그리고 남친이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기는 싫으니까 그런 허세를 부리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님도 남친한테 사랑을 받는만큼 남친의 자존감을 뿜뿜 올려주세요 자주 칭찬해주고 멋있다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방생하지 말고 3번 완전 개 꼴불견인데 보니까 심리적인 결핍도 있어 보이고 특히 과거 지가 잘나갔던걸 계속 말하는건 대표적인 허세의 유형중 하나죠 아니 저중에 하나만 해도 거르고 싶을텐데 뭔가 친구들 사이에서 대접을 받고 싶고 튀고 싶고 서열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데 능력도 없고 그게 잘 안되니까 발악하는 느낌이야 너를 이용해서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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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어머나 그래봤자 결국에 끼리끼리 만나는거지 뭐 5번 끼리끼리로구만 아니 불법으로 돈 버는 놈을 만나고 뭐? 질이 안나쁘고 좋다고? 야 이렇게 말하는 쓴이 꼬락쓴이도 알만해요 그냥 이건 허세를 떠나서 저렴한거야 인간이 물론 너도 마찬가지고 6번 아니 도대체 쓴이는 평소 남자를 뭘로 보길래 일반 남자들이 겨우 저 땅거랑 비슷한 줄 아는거야? 어? 친구들한테 툭하면 없는 얘기 만들어가며 거짓말하고 불법으로 돈 벌고 또 좀 벌어쌌다고 펑펑 낭비하고 술 처먹고 그딴 과거를 그리워한다라 야 이거 뭐 누가 봐도 동네 양아치 아닌가? 이게 그렇게 좋냐? 어? 결혼해라 7번 아니 왜 그런걸 만나요? 혹시 고를 비었나? 8번 너 뭐야? 혹시 그 문대꽁이 옆에 붙어있는 여자 양아치 그런건가? 9번 야 남자 보는 안목 진짜 개 처참하다 10번 전부 다 규지같지만 특히 이거 남들 보는 앞에서 여친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 딸랑구? 이거 계속 만나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는가? 두번째 사연입니다 왜 두번째 사연을 같이 가져왔는지는 뒤에 설명할게요 원제 허언증은 평생을 못 고치는 병인건가요? 제목 그대로 저의 허언증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집에 혼자 있으면 계속 눈물이 나서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익명 게시판에 글 남겨봅니다 저한테는 허언증이 있습니다 아니 매우 심하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대망상이랑 피해망상이 있어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부풀리는 그 망상들을 그대로 그게 뭐 큰 거짓이든 작은 거짓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세세하게 남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 전공, 학력, 부모님 직업, 태어난 국적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속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알바 다니면서 제 주변 동료들한테 나는 해외 유액도 갔다 왔고 서울대 졸업했고 우리 엄마는 대학 교수고 아빠는 대기업 사장이야 나 사실 제 1교포야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동료들은 이런 제 말을 듣고도 막 놀라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아 그래? 그런가 보네 이랬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자꾸만 더 큰 거짓말을 계속했고요 결국 나중에 사장님이랑 동료들한테 완전 크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저는 싸움을 했고 오해가 생기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알바 잘렸지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데 일을 하러 갔을 때도 거기 있는 동료들한테 또 나는 성전원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다 성대 수술도 했다 원래는 남자였어 이랬어요 그러다 다시 들통이 나가지고 크게 말다툼하고 일이 커져서 이번엔 그냥 제가 제 발로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동료들은 제가 나가기 전부터 저를 완전히 손절했지만요 여하튼 이런 성격 때문에 평소 부모님과 의견 충돌 갈등 정말 많이 겪었고요 지금도 겪고 있어요 도대체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인생 그러고 살지 마라 아니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등등등 엄청나게 다그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불화만 쌓였죠 아니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성격이 되게 평범하고 멀쩡한데 이상하게 저 혼자만 자꾸 현실을 도피하려고 막 발악하고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싶어서 막 과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러면 안되는 걸 제 스스로 알면서도 그런 순간이 오면 참아지질 않아요 부모님 권유로 정신과에 가서 몇 번이나 심리상담받고 나중엔 약물치료까지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그게 안됐고요 아니 그전에 의사한테도 제 나이와 학력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약물을 몇 개월간 끊어야 했어요 저도 이런 제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고 힘든데 아니 진짜 고통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특히 이제는 이 허언증도 너무나 오래된 습관이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막 고쳐야겠다 이런 의지도 안 생기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점점 버겁기만 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 또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통 튀어나올까봐 이제는 사람도 최대한 만나지 않으려고 자제하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일해왔는데 제발 허언증을 완전히 고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줄이고 내려놓고 그렇게 좀 더 솔직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해결 방안이 없는 걸까요? 댓글 1번 아니 왜 그렇게 남들 눈을 신경쓰고 그러세요? 저는 남들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또 제 주장을 고집하고 하나도 신경 안 쓰이던데요 남의 인정이 본인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남이 인정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아니 돈이라도 나오냐고 2번 뭐 하나 진실된 게 없으면 그냥 평생 그러고 살게 될 겁니다 3번 정신에 있는 병은 반드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병원 가세요 4번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님이 그렇게 뻥 칠 때 사람들이 그거 믿는 줄 알고 있죠 어떤 단체에 님 같은 사람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뒤에서 다 조롱하고 비웃어요 님이 쳐댄 그 뻥 내용으로 유행을 만들어 드립치며 논다구요 너만 몰라 그걸 5번 만약에 님이 진짜로 허언증 환자라면 지금 쓴 이 글도 구라 100%지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보면 또 떠오르는 그놈이 하나 있죠? 그 자식 그 새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두 사연을 같이 가져왔냐면 제가 실제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친구들끼리 가볍게 허세 부리는 거 말고 아까 앞에 내용처럼 진짜 허세 부리는 것들 있죠? 정신 나와버린 것들 이런 허세를 부리는 애들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그게 커지다 보면 결국에 허언증으로 최종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이거죠 허세는 허세도 거짓말이잖아요 뻥을 치는 거야 그런데 허세를 부를 때만큼은 자기 스스로도 거짓말인 걸 압니다 그런데 허언증은 자기도 속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여기저기 화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예뻐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우 원래부터 이렇게 이뻤어요? 어디 뭐 수술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뻥을 치는 거지 아니에요 나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스타 같은 데다가 마치 자기는 원래부터 이뻤던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하는 거지 처음에는 자기도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쌓이다 보면 자기도 속아요 나는 원래부터 이뻤다고 이렇게 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믿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런 허세가 왜 생기냐면 제가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 친구 걔 집을 가진 거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되게 낮은데 그와 반대로 자존심은 되게 세고 남들한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면은 그게 허세로 가더라고 그러다가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 허언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옆에서 보잖아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냥 우리 사이에 뭔가 사차원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돼요 대화가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그 친구 이야기를 하나하나 흘렸는데 오늘 또 생각나는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얘기한 게 허언증이 걸렸을 때 이야기고 지금 하는 얘기는 허언증까지는 아니고 아직 허세 충만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스무 살 때 여름이었어요 이제 몇 달 있으면 막 군대 가고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기 전에 바닷가 놀러 가자 해서 저 남의 상주 앞바다에 놀러를 갔어요 그때 유일하게 그 친구한테만 차가 있었거든요 면허도 마찬가지고 지 혼자 면허가 있으니까 운전 보심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차가 뭐였냐면 약간 그 풀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 쑥 색깔 비슷한 거 초록빛깔이 도는 누르티티한 에스페로였어요 에스페로 지금은 나가서 찾아봐도 전국을 뒤져봐도 안 보이죠 물론 그때도 오래된 중고차였습니다 에스페로를 타고 저를 포함해서 그 친구랑 대충 한 4명 5명이 상주 앞바다에 놀러를 간 겁니다 거기 가면요 민박집이랑 바다 해변가 그 사이에 소나무 밭 있고 앞에 조그만 개울인가 물 같은 게 한 번 흘러요 아마 바다 물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야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야 차가 들어갔다 나오기에는 절대 무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자 했는데 이 자식이 또 허세를 부리는 거야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이거는 뚫지 이러면서 될 리가 있나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그 순대처럼 짓단에는 또 성질이 났나 봐요 창문을 열고 빵빵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비켜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친구들 보고 있으니까 강한 척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놈이 거기에 병적으로 집착을 했어요 남자다운 거 강한 거 그게 진짜 멋있는 건 줄 알았던 거지 그렇게 빵빵 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어떤 아재 같은 사람들이 어이 4885 서 이 새끼야 이러니까 친구가 그 자식이 창문을 빽 올립니다 올리더니 뒤에 있는 친구들은 못 들었을 거야 제가 옆에 앉았는데 저한테만 들리는 목소리로 문자 안 가라 문자 안 가라 그래도 그때가 허세만 있어서 그 정도지 만약에 허언증까지 있었으면 죽든 말든 내려서 싸웠을 겁니다 그랬으면 죽었겠죠 아무튼 그래요 이거 안 돼요 감사합니다